고전 소설의 춘향전과 흥부전의 무대는 우리 지역 남원입니다. 그리고 홍길동전의 배경지는 부안 위도로 알려져 있죠. 한국의 대표적인 권선증악 전래동화, 바로 동양의 신데렐라형 스토리인 콩지팥쥐도 전북에서 탄생한 향토 동화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콩지팥쥐의 배경, 전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전주대학교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장 서정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교수 서정화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인문클래스 시즌1에 이어서 시즌2도 함께하게 되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작년에 이어 올래도 우리 전주 mbc 라디오와 인문클래스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방송하고 제가 의외로 지인들에게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또 시즌2를 함께하게 됐는데요. 사실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 시즌 함께하셔서 정말로 든든하고 좋습니다. 자 그럼 인문클래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나눠볼까요? 네 그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길따라 이름 따라입니다. 길따라 이름 따라. 네 길은 이제 한자로 도로잖아요. 이름은 한자로 명이니까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전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길따라 이름 따라 제목이 정말 흥미로워요. 전북에 많은 도로가 있는데 어떤 도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일단은 먼저 전주로 올 때 자주 지나가는 길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김제에 가면 검산동 검산사거리인가요? 거기서 시작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주 이서면을 경유해서 완산구 우리 효자공원 앞 3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데요. 이 3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효자공원 그다음에 진북터널로 이어진 유연로가 시작되고요. 직진하면 전주대학교 후문 전북도청으로 가는 효자로가 시작됩니다. 이 도로가 한 20km 정도 되고 76번 지방도 일부인데요. 쉽게 말해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게요. 서전주 아이시에 내려가지고 전주로 올 때 경유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 길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이 길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콩지팥지로. 아 예예 맞습니다. 그쪽이 있어요. 예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다시피 콩지팥지는 실존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 동화잖아요. 그렇죠. 동화죠. 그런데 옛날 이야기 속에 가상 인물인데 콩지팥지의 고향이 전북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춘향이의 고장이 어디입니까? 춘향이는 남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방식으로 이해하면 콩지팥지가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로 좀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콩지팥지 동화 내용 기억하시나요? 저는 거기까지는 기억나거든요. 신발인가요? 예예예. 그거를 잃어버려서 왕장과 왕인가 찾아가지고 결혼하고 해피엔딩 끝. 신데렐라랑 아주 유사한 스토리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전래동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두꺼비가 막아주기도 하고 새가 와서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 애프터가 있습니까? 예. 제가 준비해온 게 있는데 혹시 그래도 사회자님께서 훨씬 더 목소리 좋으시니까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뒷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혼인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들려드릴게요. 팥쥐는 흉계를 품고 콩지에게 접근하여 연못에 빠뜨려 죽이고는 콩지처럼 행세한다. 꽃으로 환생한 콩지는 팥쥐가 출입할 적마다 괴롭히다가 마침내 감사 앞에 현신하여 그간의 사정을 알린다. 감사는 즉시 팥쥐를 처단하여 어미에게 보낸다. 어미는 선물이 온 줄 알고 기뻐하다가 딸의 시신인 줄 알고는 기절하여 죽는다. 아, 이런 이야기가 있군요. 콩지, 팥쥐 줄거리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딱 중간에서 저는 멈췄는데 콩지, 팥쥐는 주로 동화책으로 접해서 아마 그랬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동화책에도 여기까지 가는 데도 있고 안 가는 데도 있는데 그게 너무 잔인한데요. 저도 한 40년쯤 전에 읽은 거라. 그런데 콩지, 팥쥐라는 게 원래는 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설화라는 게 있고 이게 소설이 있고 동화가 있는데 설화라는 것은 민담,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예요. 이게 소설로 각색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동화로 제일 각색되죠. 각색된다는 건 원본의 모습이 조금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콩지, 팥쥐, 설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설화는 현재까지 지금 알려진 거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체력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구한말 때 보면 서양의 목사,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아펜젤러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혹시 이분이 연세대학교. 그렇죠. 연희전문학교. 네. 연희전문학교. 그리고 사실은 세브란스를 운영하는 데도 관여했었던 분이고 맞습니다. 이분의 부인이 호튼 부인이라고 했는데 1906년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체력. 체력은 들어서 기록한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를 기록해서 발표를 합니다. 한국의 신데렐라. 그게 이제 제일 앞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북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있어요. 그중에 좀 유명한 게 뭐냐면 1918년에 전북에서 콩쥐, 이게 팥쥐가 아니고 포찌입니다. 포찌. 콩쥐. 팥쥑이. 그런데 다들 이렇게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콩팥은 일단 비슷하긴 하네요. 콩팥은 들어가네. 이런 이제 그 설화가 이제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있고 경남도 있고 뭐 제주도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북 지역의 그 민담으로 전해지는 설화 콩쥐, 팥쥐가 아닌 이 콩쥐, 포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북도 지금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버전이 이제 콩쥐, 포찌인데요. 콩쥐, 포찌. 첫째는 1918년 1월 달에 이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정읍군 소성면 두합리에 이시라는 분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그거를 체력을 했고 그렇군요. 둘째는 1923년 8월에 순창군 순창면 남겔이 나시라는 분이 또 말씀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걸 또 체력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콩쥐가 옛날 옛날에 콩쥐와 포찌 살았는데 이건 맺고 고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등장하느냐 소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소설. 그러면 소설은 언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전북 지방에서 이제 설화가 체력된 게 아까 내가 1918년이라고 했는데요. 소설은 1919년에요. 1년 뒤에. 그러니까 대서, 두서. 그러니까 큰대자, 쥐서자. 그다음에 콩두자, 쥐서자에서 한글로는 이제 콩쥐, 팥자로 적고 한자로 대서, 두서라는 이름으로 해서 대창성원에서 처음 나옵니다. 요거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28년에도 나오고 55년에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첫머리를 한번 이렇게 조금 한번 볼까요? 그쪽에.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처음에 이야기가 이게 1919년 이야기라서 어투도 그렇고 문투도 그렇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의 말로 약간 조금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2조 중엽 시절에 전라도 전주 서문박 30리쯤에 한 퇴직한 아전이 있으니 성명은 최만춘이라 그 안에 조시와 함께 산 것이 20여 년인데 슬아에 혈육이 없으므로 내외가 서로 근심하기를 마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명산대철 큰 절이죠. 기도 불공도 하고 활인적덕 활인적덕은 사람을 살리면서 덕을 쌓는 거예요. 남을 구제줬다는 거예요. 활인적덕도 하고 의약으로 보혈도 하고 이건 보약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하야 신명이 감흥하였던지 정성이 지극하였던지 부부 귀한 꿈을 꾼 후에 십삭 그러니까 열 달이 참회 이게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장소가 나와버리네요. 전주 서문박 30리쯤이고 살던 마을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콩지파지로가 있는 곳이 딱 그 지점이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군요. 그러니까 서전주 IC 여기 전주에서 가기 전 한 왼쪽쯤 돼요. 그러니까 그쯤 거리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붙은 거군요.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콩지의 성이 뭡니까? 콩지의 성이 이제 아버지가 최만춘이라고 했으니까 최콩지인가요? 그렇죠. 최콩지가 되는 거예요. 최콩지. 성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콩지의 성이 최군요. 네. 그럼 콩지 엄마의 성은 아까 콩지 엄마의 성은 아까 흘려들어서 그렇죠. 조씨입니다. 콩지 다음에 팥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팥지 엄마의 성은 무슨 배씨. 어떻게 하세요? 배씨 찍었어요. 예전에 많이 읽으셨다 보다. 좀 찍었는데 맞았나. 네. 이건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배씨가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더 있어요. 그러면 왜 콩지 팥지로 이렇게 된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콩하고 팥하고 좀 뭔가 비슷해서 좀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름도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콩지 팥지 한번 이름부터 풀어볼게요. 아까 그 처음에 제가 이제 발간된 소설이 1919년에 대서 두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대서 두서 하면은 큰지 그 다음에 두는 이제 콩도 되고 팥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 큰 대자가 이럴 때는 우리 태극기 할 때 태자 있잖아요. 클태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클태에는 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크다라는 뜻도 있고 콩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태서 하면 콩지가 되는 거예요. 콩지가 되는 거고 두는 우리가 콩두자라고 두유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팥이라는 뜻도 돼요. 콩도 되고 팥도 되니까 콩지 콩지 하면 좀 이상하니까 콩지 팥지로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자멘인데 이름이 조금 다르니까 콩지 팥지를 한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군요. 이 시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콩지 팥지를 우리가 민담이니까 옛날 이야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전부 한자를 많이 사용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로 옮겼는데 사실은 이게 콩지 팥지라고 이렇게 올리면서 약간 유식한 척이 하기 위해서 이제 한자로 옮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소설의 제목을 풀이해봤고 한 차례 된 이 소설의 제목에서 콩지 팥지에 그 쥐가 붙잖아요. 그 쥐는 진짜 쥐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궁금하니까. 이왕 궁금한 거 그냥 다 질문해야겠다. 그럼요. 근데 왜 예전에 아이들이 어리면 귀엽다는 뜻에서 애칭으로 왜 강아지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어, 맞아. 사회자께서도 혹시 이런 말 쓰시나요? 쓰죠. 옛날에 저도 많이 들어봤고. 그러니까 요즘은 안 쓰죠. 요즘은 엄마, 아빠도는 안 쓰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 아이도 사실은 그렇게 하긴 한데 할머니들이 왜 손주 부를 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부르고 그리고 한문에서도요. 자기 자식을 왜 우리 겸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자기 아이를 낮춥니다. 그래서 돈아라고 부르는데 이 돈자가 돼지 돈자고 아이가 아이아자입니다. 돈아 하면 돼지 아이인데 돼지 뭐 돼지겠죠? 우리 새끼돼지 새끼돼지. 새끼돼지가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철이 없고 아직 무식하고 어립니다. 라고 이제 겸사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아이를 부를 때 돼지나 강아지처럼 친근한 동물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지라도 해서 못 부를 거 없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쥐가 친근한 동물인가요? 쥐는 좀 징그러운 동물이죠. 그렇죠. 아니고 우리가 우리 세대는 미키마우스가 있잖아요. 미니암마우스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이거는 옛날 버전이니까. 옛날에는 곡식창고를 갉아먹고 이러니까. 유해 동물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쥐 땡땡 같은 땡 뭐 이렇게 아주 뭔가를 훔쳐간 사람 그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쥐는 결코 좋은 친근한 동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좀 저만의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가 강아지를 이렇게 짧게 부르면 우리 강쥐, 강쥐라고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콩쥐, 팥쥐가 귀여우니까. 딸들이니까 그렇게 또 유래된 건 아닐까라는 저만의 추측을 한번 해보기도 해봅니다. 신박한 해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말씀대로 쥐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또 옛날 사람은 특히나 더 해로운 동물로 인식이 됐을 텐데 왜 콩쥐, 팥쥐라는 이유로므로 또 됐을까. 이거는 아직 결론을 안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결혼한 여성들, 요즘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씨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면 뭐 여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요즘은 뭐 사장님, 선생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여성을 부를 때. 조선시대 때는 좀 신분에 따라서 호칭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양반한테는 무슨 무슨 씨,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김씨라고 했을 때 김의 김씨다 그러면 양반은 김의 김씨, 중인일 경우에는 김성,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양인, 그러니까 평민들한테는 조희라는 말을 썼어요. 김조희, 이조희, 박조희. 그렇죠. 천민은 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 그렇죠. 그냥 6월이, 3월이 막대기 뭐 이런 식으로 막 불렀죠. 그렇구나. 네. 어쨌든 호칭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평민의 여성을 부를 때 조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콩지팥지의 쥐는 진짜 쥐가 아니고 조희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람들도 그냥 그걸 모르니까 그냥 쥐, 쥐라고 이렇게 해서 사투리 난 건데 그래서 후대로 가면서 쥐로 오독되고 그러니까 소설 제목도 아까 태서 두서로가 쥐서자를 쓴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은 거죠. 아하. 그래서 태서 두로 썼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일리 있는 접근법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콩, 그럼 왜 콩이고 파치냐.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가. 그 곡식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왜 쑥맥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런 쑥맥. 네. 이게 쑥자가 콩, 쑥자고 보리, 맥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걸 쑥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콩과 팥도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콩지팥지 하면 이거 비슷한 동화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신데렐라가 가장 유사하죠. 콩지팥지하고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콩지팥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신데렐라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누가 원본이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요즘 이제 헤리티지. 누가 먼저야. 금속활자 우리나라가 먼저 만든 것처럼.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누가 먼저야.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따질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먼저 이런 유형 구분을 만져야 했으니까 이런 비슷한 종류의 소설들을 민담 설화들을 신데렐라 유형이라고 하는데 신데렐라 유형의 민담이 한 몇 종류 정도 될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민담. 옛날 이야기. 사람들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도는 거. 뭐 한 그래도 뭐 한 100종 하면 좀 많을 것 같은데. 100종. 그래도 전 세계적이면 조금 더 쓰시는 게. 더 써야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조금 다른 거 말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유형화 시킬 수 있는 게 한 전 세계적으로 천 종 정도 됩니다. 천 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왜 그림 동화라고 해서 그림 형제가 각색한 신데렐라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그리스, 유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됩니다. 당연히 이제 아시아로 오면 베트남, 중국, 일본 뭐 이런 데서도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내용이 같은데 제목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브래누슈카,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카종과 할록, 중국은 회익군양. 지역마다 이제 다 다르게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데렐라하고 콩쥐팥지의 공동첨이야 뭐 이제 착한 그 여성이 이제 왕자와 또는 뭐 그분들하고 결혼을 해서 해피인딩은 끝난다. 이건 이제 공통점이고 차이점 다른 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계모의 학대를 받다가 이제 멋진 청년을 만나는 건 같은데 그게 또 지역마다 이제 계모가 일을 시키잖아요. 부여한 과제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쥐팥지를 이야기하면서 왜 밑바진독에 물 붓기, 그다음에 곡식 찍기, 베짜기. 이거는 이제 완전히 농경사회에 맞는 거잖아요. 우리 동북아의 버전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와 달리 결혼 이야기에서 끝이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콩쥐팥지는 결혼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결혼 후에 콩쥐가 죽고 또 환생을 하죠? 그렇죠. 그거가 이제 보통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결혼까지 하는 거를 이야기 담자를 써서 혼인담, 혼인이야기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계모한테 학대를 당하는 거를 이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고남담이라고 하는데 고난이 주로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제일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계모가 좀 동화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난담을 이제 계모담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근데 요즘처럼 이제 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좀 재혼이 흔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 계모담은 좀 잘못된 시각을 어린아이한테 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전래동화 하면 무조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하튼 오늘 여기는 옛날 이야기라는 점에서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콩쥐, 팥쥐가 이제 깨미에 넘어가서 팥쥐 깨미에 넘어가서 이제 죽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지금 동양 쪽이 좀 많긴 한데 세계에 이제 곳곳에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담 대목에서 콩쥐의 죽음을 또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지역마다 조금 차이 나는데 우리는 보면 팥쥐가 와가지고 이제 배놀이를 하다가 등 뒤에서 이제 팥쥐가 밀어서 연못에 빠져 죽게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 거기 마리공주인데 콩쥐가 거위로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딸 행세를 하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에 밀어넣어요. 그래서 고려의 먹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언니를 나무에 올라가게 한 뒤에 나무를 잘라서 언니가 땅에 떨어져 죽게 만들고 평행이론같이 막 멀티버스같이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주인공이 다무라인데요. 강물에 좀 끔찍한데 강물에 밀어서 악어의 먹이가 되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것들은 좀 지역마다 아무래도 그 지역과 관련된 좀 관련성이 높은 어떤 그런 버전으로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콩쥐 팥쥐 이야기의 신데렐라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콩쥐 팥쥐의 배경인 전북이라는 근거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쭉 끌고 왔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앞서 소개했듯이 콩쥐가 살던 마을은 전라도 전주 서문박 30리쯤이고 아버지는 퇴직한 아전 그리고 성명은 최만춘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콩쥐는 확실히 전주 사람이다. 전북 사람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신데렐라하고 계속 이야기 나오니까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보면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확 바꿔줄 그런 남자를 기다리는 그러면 심리적인 의존 상태 이걸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셨겠지만 과연 콩쥐가 이게 신데렐라 유형에 속하는 이야기는 맞지만 신데렐라와 비교했을 때 콩쥐에게 이게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적용을 할 수 있나? 이건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콩쥐는 조금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모가 부여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잖아요. 물론 도움도 받지만 이 부분은 신데렐라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다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콩쥐는 물에 빠져 죽은 뒤에 스스로 꽃으로 환생을 합니다. 그리고 구슬이 돼가지고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왜 감사나 또는 원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남성이 대단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콩쥐의 원안을 푸는 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보면 콩쥐는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할 수 있고 타인. 그러니까 특히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콩쥐에게는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조금 더 진취적이었네요. 콩쥐 팥쥐가. 전북은 춘향전, 흥부전 또 콩쥐 팥쥐전까지 정말 우리가 전래동화 하면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요 배경지가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또 이렇게 배경지가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글쎄요. 지금 저도 거기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다양한 어쨌든 소설들, 전래동화의 주인공의 고향, 배경, 장소로 활용되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콩쥐 팥쥐 이야기하지만 춘향전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흥부전의 배경이 되는 마을도 있고요. 그래서 전래동화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민담, 소설, 동화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이런 원전에 대해서 정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폭넓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콩쥐 팥쥐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쥐 팥쥐의 배경이 전북이라고 하니까 동화가 훨씬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전북에서 콩쥐 팥쥐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롭고 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장 서정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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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